중국 정부가 자국 내 신규 게임 서비스 면허 발급을 제기했습니다. 서비스 허가를 받고도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해온 우리 기업들에게 활로가 열릴까요? 서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중국 콘텐츠 검열기관 광전총국으로부터 신규 서비스 허가를 받은 게임은 총 45종. 킹소프트, XD네트워크스, 37인터랙티브 등 중견 배급사들이 서비스할 게임들입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019년에도 반년이 넘게 신규 허가권을 발급하지 않아 중국과 한국 게임사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당시 콘텐츠 검열 주체와 검열 체계 개편을 이유로 허가권 발급을 일단 중단했다. 중견 배급사들이 서비스하는 자국 게임, 대형 배급사들이 선보이는 자국 게임, 외산 게임 순으로 허가권을 내줬습니다. 지난해 가을에는 청소년보호시스템 강화를 업계에 요구한 후 다시 허가권 발급을 중단했는데 이는 시진핑 정부의 반게임 정서와 맥을 같이 했다는 평가입니다. 텐센트가 2020년 출시를 하루 앞두고 서비스를 무기 연기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텐센트의 계열사 아이드림스카이가 서비스 허가권을 획득한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출시가 어려워 보였던 것도 이러한 기주 때문입니다. 서비스 허가권 발급 자체가 시장 정상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상황. 허가권을 받은 업체 중 대형 배급사들은 빠져 있으나 텐센트의 계열사 아이드림스카이가 신규 허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검은사막 모바일이 예정대로 오는 26일 정식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변수는 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서비스를 진행한 후 구글플레이 매출 1위에 오른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서비스 허가권을 받아둔 컴투스의 서머너즈워도 중국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입니다. 중국 정부가 규제 칼날을 꺼내들 때마다 외산 게임 서비스 허가 권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문은 열렸으나 좁은 문이라는 평가. 얼마나 활로가 열릴지 이목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서정근입니다.